. 이게 신랑 사주고 이게 어린 사주예요. 네. 작년. 재작년. 구월 재작년 구월부터 작년. 팔 월. 굉장히 두 분이 언니가 힘들었을 텐데요. 네 좀 많이 작년을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. 이혼 앞에까지 가고 갔고 그냥 그 도장만 찍지 않았다 뿐인지 언니는 마음에서 도장 다 찍었는데요. 그쵸. 잘 참았다. 잘 이겼네. 잘 견뎠네. 말 한꺼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. 작년 재작년에가.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. 그럼 남자가 언니를 너무 믿었어요.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. 뭐 경제적인 면도 언니 경제적인 면도 언니 믿어버렸고. 뭐 육아 저기 애 키우는 면도 언니 믿어버렸고 온 집에 사이에 뭐 기타 등등. 뭐 시댁 친정. 언니가 뭐. 뭐라 그래 언더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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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역할을 딱 했어야 되거든. 네 제가 다 아이씨. 이분하고 살았을 때는. 정말로 좀 도와줘. 좀 도와줘. 도와줘. 저 귀에 그런 소리 밖에 안 들려. 여보 나 좀 도와줘. 여보 나 좀 도와줘. 근데 그때뿐. 여보 나 이것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안 돼. 예를 들어서 사사한 거라도. 양발 좀 세탁게 넣어주면 안 돼. 당신 옷이라도 벗어서 좀 넣어주면 안 돼. 또 또 집에 갔다 오면 그 그냥 내가 나도 일을 다니고 일 다니죠. 나도 일 다니니까 그냥 당신 이런 것만 좀 도와줘. 굉장히 많이 혼자. 이렇게 신랑한테 굉장히 많이. 저기 부탁도 했어 했었고 또 이렇게 신랑한테 이렇게 막 또 좀 해달라고 또 애원도 했었고 그렇게 보이는데 신랑은 해준다고 했는데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. 제가 정작 힘들 때. 사실. 저도 이제 너무 지치니까 기대고 싶었거든요 근데. 근데 너한테 그런 기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. 이 사주가 미안하게도 같은 여자니까 나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나는 절대로 진짜 공감을 해요. 기대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인지 또 말 한마디 이렇게 따뜻하게 또 안아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. 근데 신랑이 당신 아까 그랬잖아 너무 씩씩이 박씩이로 봐버렸다고. 어 그게 해서 굉장히 아까 말했잖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이다. 그리고 신랑 자기도 열심히 난 사는데. 왜 나한테 그러냐. 그러니까 이 서로가 이게 언어가 언어라 대화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 너무나도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작년 재작년 수전에 언니가 그냥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다 겹쳐버렸던 것 같아. 그냥 나 너랑 안 살고 말란다. 내가 한국당을 떠나서라도 너랑 떨어질 수만 있다면 난 떠나고 싶다. 딱 극작이었거든. 작년 수전이 재작년 수전이 굉장히 언니한테 또 불리한 수전이었고. 수가 안 좋았거든. 그래서 그래서. 물음표를 찍습니다.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 사람을 만나셨나요. 사실 뭐 누군가를 만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었고요.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람을 좀 많이 만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일하면서 자주 뵙게 되는 분들이 이제 또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또래에 이제 지인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. 위로하니 위로도 되고 솔직히 뭐 신랑한테 다 말 못 했던 부분들도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풀리기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온 이유도 좀. 알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찍었잖아요. 잘 넘겼단 말이에요. 잘 넘겼는데 내가 좀 작년 재작년 구 월 달 그다음에 작년 그 작년 칠 월 달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 이 두 분 사이가 그런데 그래서 애인이 생겼나 물어봤잖아 이때 애인이 생겼을 거야. 그래서 언니가 이 때에는 애인이 없었더라면 언니가 숨이 막혀 죽으라는 수준이거든. 어떻게 해서 뛰쳐나와야 되거든. 근데 내가 왜 이거 이거 물어봤냐면 이 분은 달콤한 말을 해준 이 분은 그냥 이 분일 뿐이에요. 응? 여기에서 지금 언니가 굉장히 마음의 이유를 얻고 굉장히 편안함을 얻고 내가 왜 걱정된 줄 아세요? 아 잘 넘겼는데 이별수를 잘 넘겼는데 여인이가 잘못하거나 까딱 잘못하다가는 가정도 포기하겠네? 이 사람이 오라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네? 딱 이거예요. 그래서 묻는 거예요. 어? 근데 웬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당신 신랑의 사후정은 분명히 맞아요. 당신 보기에 막 사후정 갖고 막 나 혼자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너무 힘들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줄 것 같고 뭐 특히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. 지금 상해에서는 그런 난데가 점을 봤을 때는 반대야. 맘 편이 훨씬 나아요. 이 사람은. 이 엄별 말. 굉장히 사람을 유혹적으로. 굉장히 고단수예요. 뭐 다 해줄 것처럼. 어 다 뭐 자기 그 사람한테. 마음을 지금 마음이 안기고 있어요. 마음이 안겼죠. 마음이 안겼는데 뚝뚝뚝뚝뚝뚝뚝뚝뚝 그러나 이 사람 책임감이로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. 진짜 내가 무릎을 찍었잖아요. 그래서 애인은 있나 일자 했죠.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애인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단 말을 저한테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. 당신 신랑을 포기하고 이 사람마다 가도 괜찮습니다. 이 사람한테는 자기 와이프 자리가 안 보입니다. 그냥 혼자 이혼한 걸로 보여요. 진짜 바람둥이는 사람이에요. 어?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한 사람만 사귈 것 같아요? 이렇게 말로? 어? 굉장히 열 걸리듯이 내가 지금 굉장히 고마워요. 빨리 찾아왔구나. 뭐 예를 들어 한 달만 늦었어도 두 달만 늦었어도 진짜 짐보 따라 싸가지고 이 사람이 오라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오란 말을 안 하네. 어? 이제 할 때도 됐는데. 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. 어? 나 나는 갈 가면 되는데.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그 난 준비가 모든 준비가 끝났어. 뭐 옷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을걸요. 맞아 응. 그런데 이 사람이 오라 하지 않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나는. 그나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언니 좀 좋아했던 걸 보여요. 그나마.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아직까지 잠자리는 안 했던 걸 보여요.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거기에 따뜻한 신랑한테 받지 못한 그 마음이 위로가. 굉장히 크게 언니한테 그냥 콱. 신랑 어깨를 기대서 울어본 적도 없고. 맞아요. 그냥 응원하고 싶어도. 응원할 데가 없고. 여자의 몸으로 혼자 돈 벌어 애 키울라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도 보이고요. 그래서 언니가 이랬던 것 같은데. 내 신랑이 제일 최고예요. 신랑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하고 신랑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내 신랑이. 정말 효인이고 남들한테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. 언니한테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. 세하게 뭐 구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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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주지 못한 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거 봤을 때는. 이 사람한테 간 순간 언니는 완전히 하연 하녀 지금. 흔들어. 진짜 사람들 좀 못 받고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. 내가 너무 잘 왔다는 게 마음이 지금 한 팔십 프로 칠십 프로까지는 흔들렸거든요 여기서 흐륵 이렇게만 부러져도 갈 판국이라고요.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요 무릎을 찍었을 때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. 언니 마음이 우는 것도 느껴지고. 고생 많이 하셨겠다 혼자 여자 혼자. 이 불향은 사람도 고생하는구나 지침이지 혼자 뭐 신랑한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갈 때 나 손잡고 놀러 가는 거. 집안 좀 도와주고 애 육아 좀 할 때 같이 학교 막 그런 것 좀 해주는 거 그건데. 온통 다 나한테 맡겨버렸고 자기는 그냥 뭐 일요일 뭐 주말이나 일요일 되면 딱 자기 혼자 놀고 뭐 그런 것도 지쳐 있는 것 같아 만사가. 근데 나한테 둘이 궁합을 본다면 이 사람은 가서 삼겨울 행복한다면 삼십 년을 불행하게 삽니다.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삼 년 삼 년도 아니에요 삼겨울 행복하자고 이 사람 선택할랍니까.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. 당신 신랑이 그래도 훗날에 여보 나 여기 아파 병원 데려갈 사람 당신 신랑이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. 그니까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은 알겠지만 신랑을 다시 한 번 봐봐요. 그러면 내 신랑이 보일 거고 힘들어서 말 따뜻하게 해준 마음이 나한테. 흡 사무쳐서 이렇게 됐을 거야.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아니고 내 신랑. 내 신랑이 그래도 이 사람보다 백대 난 사람이에요. 절대로 신랑하고.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. 건너지 못할 강은 건너지 말라는 거야. 요즘 여자들 다 그렇더라고 다른 아니야. 대부분 그렇더라고 뭐 하룻밤 다른 남자랑 닿는데 어쩌라고 근데. 당신 그런지 못하잖아. 하룻밤 자고 내 신랑한테 못 가잖아 얼굴 뻔뻔하지 않잖아. 그니까 내 마음에 제 지은 짓은 내 마음에 제 지은 짓은 하지 말라고 당신 스스로가 용서 못 해. 그럼 당신 스스로 누구로 빠질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마음 꼭꼭히 잘 잡으세요. 그래서 파이팅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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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